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. 부부가 모두 휴직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3,900만 원까지 지원받는데요.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아빠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최원영 기자가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두돌인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전 육아휴직을 쓴 김준규 씨.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휴직을 연장하고 싶지만 그 기간 줄어드는 수입을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. 2021년 기준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2만 9천 명, 전체의 4%에 불과합니다.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다 보니 경제적 부담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. 보통 그럼 40대 정도인데 보통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가장 쓰기 힘듭니다.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 각자 소득이 월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최대 3,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계 주기별로 맡게끔 재배열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.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쓰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. TV조선 최현영입니다. TV조선 최현영입니다.